저 이제 슈퍼에서 오랜만에 경희 프리스타를 보게 됐는데 시작하자마자 XX놀는데? XX놀는데? 끝나자마자 너무 늘었다고, 진짜 미쳤다고 막 계속 그런... 그러니까 아무래도 접시내면서 그런 거 알까요? 미국, 미국 학교에서? 네, 진짜로 1대 한 거 처음 들었어요 아니, 그런데 아이큐가 높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똑똑하게 예리자리가 확실히 맞아, 맞아, 맞아 그게 효율적이겠다 미정이 동돌하더라고요 너무 똑똑하다 너무 똑똑하다 누가 누가 그렇게 잘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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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, 털 다 올라왔어 너무 잘해서 진짜 어머, 어머, 그런데 좋았어 수려할 수 있을 거라고 무섭어 의심치 않아요? 귀여워 나 진짜 우리 어느 저렇게 키우고 싶어, 미정이 저렇게 나도 나 진짜 딸 너처럼 키우고 싶어 고맙고요 나 가서 감사합니다.